안녕하세요. 전 두태지입니다. 키위 피규어 2차 이벤트 당첨자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. 10월 18일 낮 12시부터 10월 22일 밤 12시 전까지 댓글 남기셔야 한다고 했고요. 그리고 그쪽하고 이쪽하고 이름을 남겨서 누군지 알아봐야 됩니다. 총 8분 나오셨고요. 1번 똥굴님, 2번 콩이님, 3번 유튜브 강성현님, 4번 김범수님, 5번 갓날린님, 6번 요한님, 7번 손지혜님, 댕댕이 반주 손지혜님. 그리고 8번 마지막 8번 유튜브 마린이라고 남겨주신 분입니다.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총 8개 번호고요. 많이 섞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돌리기. 5번 감사합니다. 당첨되셨습니다. 5번 누구죠? 갓날랄리님이 되셨네요. 갓날랄리님 축하합니다. 다 5번